나를 만들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언급을 안 할 수 없겠죠 1885년에 부활절에 재물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특별히 장로교를 우리 전파하는 언더우드는 우리가 익숙할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가 지금 우리가 가서 사역하고 있는 인도에 원래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지원을 했는데 이상하게 인도 오기 전에 신학교 연매 총회에서 어떤 교수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마지막 은둔의 나라인 조선의 문이 열렸는데 1200만에서 1300만 명이 보금이 없이 살고 있다 그래도 자기는 원래 인도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나 인도를 가야지 큰 땅에 가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밤에 내면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네가 직접 가렴 그때 이제 언더우드가 마음을 결심을 하죠 레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에는 불꽃의 시기가 있고 재의 시기가 있다 오늘 본문의 28절 우리 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 언더우드에게도 주셨지만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들 인생을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언더우드나 세상에는 높이 수임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급박하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낙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다 버리고 떠났을 때의 그 모습 형을 피해서 쫓긴 자의 야곱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 다 처음에는요 이상과 현실이 달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고 만들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배우려면 어떤 사람에게 배우든지 어떤 기관에게 배우든지 어떤 무슨 사이트에서 배운다든지 배울 때 첫 번째 기본의 자세가 뭡니까? 일단 신뢰 아닙니까? 여러분 신뢰 안 가는 음식, 회사 여러분 왜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일 가서 분유 사고 우리나라에서 분유 사고 또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바르고 일본 가서 화장품 왜 사 없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자기네 회사나 자기네 사람들 못 믿는 그런 속성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사실 아담과 하하 이후에 범죄 이후에 의심의 속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사실 속입니다 그리고 믿지를 잘 못해요 사실 사람들 또 함부로 믿었다가는 또 큰일 나죠 세상 살다 보면은 사업할 때 함부로 믿고 뭐 할 때 믿고 그러다 너무나 많이 세상 말로 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의심의 속성이 많이 남아서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하면서 아이고 될까 안 될까 이거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이거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보이는 건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의 속성 때문에 있는 자를 있는 것처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초반에 언더우드 얘기했는데요 언더우드가 사역하다가 갑자기 형이 불렀어요 형이 불러와서 야 언더우드야 내가 요즘 타자기 사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돼요 그때 당시 실제로 언더우드 형이 타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요 가족밖에 믿을 게 없는데 나랑 같이 타자기 사업하자 만약에 그가 당장 보이는 그 형의 눈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보다 그래 지금은 눈에 보이는 형의 사업을 좀 돕자 이랬으면 아마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독교 명문과장 됐겠습니까 그런데 일축하고 하나님은 지금은 나에게 조선이라는 땅에서 보금 증거하는 게 옳은 것 같아 일축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와서 형도 성공했지만 그 가문에 있어서 언더우드처럼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주변의 영광 주변에 좀 이뤘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러워하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변하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 이게 얼마나 귀중하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내가 작년에 크게 사기친 거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의 선을 이루어서 부를 이뤘구나 내가 누구 이렇게 혼내준 거 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역사에서 나의 성격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은요 나쁜 일을 하거나 그 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좋게 만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악은 악이고 죄는 죄고 그건 상처인 거예요 상처는 지나고 나면 아픈 겁니다 스카라고 하죠 이게 뭐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지금은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미리 가본 사람들 따라가면은 그래도 실패는 안 하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하다면 저도 이제 다음 달에 네팔 성교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작년에 올 초죠 안나프로나 밑에서 있는데 자기가 대학교 때 안나프로나 6천 미터 넓게까지 올라갔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형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안나프로나를 보면서 몇 시간 동안 묵상에 잠겨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묵상에 잠겼냐 그랬더니 먼저 가신 선배님들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같이 올랐던 사람들이 옛날에 유명했던 박영석 대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 전문가들과 같이 가니까 어느 선까지는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후 좌우 모든 조합에 있는 모든 숫들을 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래서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잃는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잘 풀어서 말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 모든 만물들이 나의 선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 뭐 이런 의미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나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 직장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돌리니까 자기가 신앙이 깊어지니까 마치 자기가 세상의 왕 같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상황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것 같대요 그 비단 그 형제 한 명의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심의 벽을 재해버리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의 고성에 보면 총 13바퀴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죠 13바퀴 돌았을 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무 소리를 하지 말랬어요 사람은 입만 열면 의심하거든요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누구 쟤 뭐 어디 안 된다 그러대 무슨 소문 났어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말하지 말고 돌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자세가 이거예요 말하지 않고 도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내가 구원받는 중생은요 0.001%도 내가 전혀 개입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권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건 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랑 좀 같이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는요 내가 약간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같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변화된다 만들어가진다 성화된다 그러면 부담감을 느껴요 왜냐 변화도 적당히 돼야지 손양용 목사님같이 변화된다 주기철 목사님같이 변화된다 영광스럽죠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은과금을 너에게 줄까 오늘 같이 어거스틴까지 변화시켜줄까 그럼 굉장히 고민돼요 은과금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변화야지 순교하겠다 다 던지겠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당가를 통해서 범죄에서 인간이 부패라고 타락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타락한 모습이 좋습니까? 그전이 좋겠습니까? 이거 비유로 얘기하면 지금 현대가 식품 제조 기술이 좋아져서 먹거리들이 다양해요 편의점 가보면 온갖 과거에 상상 못할 먹거리들이 있어요 유통기한도 1년, 2년, 3년 굉장히 길어졌어요 현대인들이 패스트푸드점 가면 그 햄버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감자튀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요 실상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트랜스 지방도 나오고 또 과자 같은 거에 어떤 식품학과 교수는 애들에게 과자를 먹이느니 담배를 먹여라 이런 책도 있고 진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참 좋아요 요즘 같은 책에 보면 뭐가 좋습니까? 생강 생강철이거든요 제가 생강철 만들었는데 지금 곰팡이 다 폈습니다 잘못 만들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설탕 비유를 제대로 넣어야 하는데 1대1 이거 마치기가 힘들어요 집사님들 노하우 있는 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강 너무 아끼면서 다 갈아가지고 설탕 1대1로 차곡차곡 했는데 한번 잘 되나 봐 그랬더니 안에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그런데 요즘 또 뭐가 좋아요? 보온 대추 얼마나 좋아요? 요즘 고구마 저 고구마 좋아하는데 요즘 고구마 가면 야 살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제도 밤고구마 좋은 걸 발견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또 한 박스를 또 호박고구마 저는 호박고구마 반고구마를 줬는데 그걸 사다 놔서 이렇게 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하는데 고구마는 이거는 따뜻한 과일이에요 그래서 안방 같은데 잘 관리를 해야지 찬 베란다에 놓으면 금방 썼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같은 거는 제가 다 신문대에 싸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요 도토리도 좋고 요즘 밤도 좋고 가을에는요 단풍만 좋은 게 아니라 음식 먹거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풍을 보면서 감탄을 하겠지만 저는 음식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만드신 것들이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귀하구나 너무 좋구나 그렇다면 내가 타락하고 내가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변화되면요 그 사람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타락해서 있는 모습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나만 위하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찰스피니가 미국의 최고 부흥사였던 찰스피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감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변하지 않는 분 아니에요 이미 변화되고 계시고 완벽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졌으면 그냥 달려가는 것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기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찌들어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부단히 내 자신을 절차 탁마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요즘 환율 때문에 수출하는 데 어렵다 제가 어제 환율 보니까 천 원당 미국은 1,123억 중국 위안화는 176억 엔화는 941억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내가 옛날에 중국 갔을 때 그때 환율이 130대, 120대 이럴 때 갔는데 일본은 항상 천이 넘었는데 941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돈을 얼마나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베노믹스 해서 얼마나 자기네 수출하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일본에 더 놀러가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환율 보니까 거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사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로선 달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120선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1,120선은 방어하느냐 아니면 반등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이목 쏠릴 일도 없는데 수출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이미 시나리오도 다 짜놨고 세상도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우리 세상도 건강 우리 사실 중년만 돼도 건강과의 전쟁 아니에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와의 전쟁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과의 전쟁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마귀가 그렇게 좋게 만들어지는 거 가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낙심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하게 하려고 하고 난리죠 난리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나리오대로 따라가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단계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변화시킬 때 빠지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것만은 좀 안 건드렸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꼭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부담스럽죠? 부자 정년에게는 재물 내려놔라 제자들에게는 너 그거 금을 던지라 다 한 번씩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손해 주는 분입니까? 더 좋고 우리를 높이려는 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수님 제자도 부르고 우리도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신학상은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그를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종국적으로 우리를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거기도 끝이 아니라 사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살 때도 복을 주십니다 저는 뭐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고난당하다가 죽었다 근데 순종하면서 산 사람들 그 내면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은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복받고 간 본인은 행복하다는데요 본인은 복받았다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비참해 보이죠 여러분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 사람은 훨씬 영화롭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면 영화롭게 만드세요 여우수와 같은 경우 보십시오 모세의 시종이고 어떻게 보면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나중에 여우수와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범세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는 백성들이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짧은 삶이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낮아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셔요 그런데 내가 한번 세상에 나도 세상에 질 수 없다 하고 내 자신을 막 드러내요 그러면 참 공허해요 한없이 낮아져요 또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껏 자랑인데 그 사람 나보다 훨씬 높아 내가 근데 아예 썩어지는 미랄이 됐어요 한없이 낮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높여줘요 필리비안 씨가 쓴 책 중에 왜 나를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지금 절파 안된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 써주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들을 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써주셨을까 그렇게 많은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시거든요 한 10년 전 중에 필리비안 씨가 큰 사고 당했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막 척추 위쪽에 다 부러졌어요 그 강의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의 고백은요 온통 감사였어요 온통 감사 온통 찬양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세상 말로는 안 된 일이에요 세상 말로는 재수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기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의심의 벽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따라서 만들어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좀 만들어 가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